기상캐스터 배혜지 수요가 증가하면서 육류 가격이 올라 쇠고기 13.5%, 닭고기 10%, 돼지고기도 9.5% 올랐습니다. 해산물 6.2%, 베이컨은 20% 치솟았으며 달걀과 버터 등은 물론 가공식품도 비싸졌습니다. 지난달 유일하게 가격이 떨어진 건 야채로 3.2% 낮아졌으며 토마토는 26% 내려갔습니다. 월세와 모기지, 주택 교체 등 주거 관련 비용도 5% 상승했으며 휘발유 가격은 33%, 신차 가격도 7.2% 올랐습니다. 가격 변동이 심한 석유류를 빼고 봐도 1년 전보다 3.5% 올라 가파른 오름세가 뚜렷합니다. 이 같은 인플레이션 원인으로는 일상 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와 전 세계적인 공급망 대란, 치솟는 국제 유가가 꼽힙니다. 문제는 물가 상승세가 당분간 꺾이지 않으며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는 데 무게를 둔 연방중앙은행이 물가 안정을 위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전문가는 중은이 아직 경제 회복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며, 다만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도 면밀히 주시하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주별 물가를 보면 온타리오주가 4.4%,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3.5% 상승했으며, 알버타주는 0.1%포인트 감소한 4%를 기록했습니다. 도심별로는 토론토 3.8%, 벤쿠버 3.6%, 캘거리와 에드먼튼이 각각 4.2%와 3.7%로 집계됐습니다. 온타리오주 덕포드 수상의 이민자 관련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포드 수상은 우리는 열심히 일할 이민자를 원한다며, 가만히 앉아서 혜택만 보려는 이민자는 다른 곳으로 가라고 말했습니다. 온주의 인력난을 두고 한 발언인데, 이후 야당은 이민자 차별 발언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포드 수상의 발언이 매우 실망스럽다고 전한 온주 자유당은 여당이 편가리기를 하고 있다며 사과를 요구했고, 시민당은 가족을 위해 더 나은 삶을 위해 이민 온 사람들을 비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포드 수상은 자신은 항상 이민을 찬성해왔다고 강조하며, 이민자를 비하할 목적이 아니었다고 해명하면서도 사과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맞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 야당이 괜히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럼에도 비판의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온주 이민서비스협회는 포드 수상이 이민자에 대한 근거없는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발언을 했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에서 교통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 11시 45분, 스카보로의 한 학교 인근에서 17살 여고생이 차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피해 여고생이 스카보로 덴포스로드 교차로를 건너던 중 버치마운트 남부방면 도로에서 자회전하던 미니밴에 치였습니다. 경찰은 40세인 사고 차량 운전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사고 현장이 담긴 대시캠 영상을 제보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숨진 여고생은 사고 현장 인근 버치마운트 파크 고등학교 12학년 학생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트욕 지역에선 보행자가 뺑소니 차량 등에 바쳐 그 자리에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젯밤 9시 30분쯤, 오코너드라이브에서 길을 건너던 행인이 동부 방면으로 향하던 차량에 치여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지며 두 번째 차량에 깔렸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들이 피해자를 도우려 나섰으나, 응급구조대가 도착해서야 작업이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와 두 번째 차량 운전자가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며, 행인을 치고 잠시 멈췄다 달아난 검은색 뺑소니 세단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에선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보행자 안전 캠페인이 시작됩니다. ICBC는 이달부터 넉 달 동안 보행자 교통사고가 거의 두 배에 달한다며,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CBC는 특히 교차로에서 사고가 빈번하다며, 회전하기 전에는 특별히 더 안전운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캐나다 전국의 콘도 거래가 다시 살아나는 가운데, 온타리오주 광역토론토 지역에 콘도와 콘도타운움 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최근 르맥스가 발표한 콘도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올 들어 8월까지 콘도와 타운움 거래가 전년보다 71%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17,760채에서 3만 383채로 급증했습니다. 단독 주택 가격이 껑충 뛰자 젊은층 구매자들이 콘도와 타운움으로 몰리면서 평균 거래 가격도 68만 8,138달러로 1년 전보다 7% 올랐습니다. 특히 다운타운에 위치한 콘도가 인기를 모았습니다. 전체 매매 건수의 72%가 100만 달러 미만이었으며, 럭셔리 콘도에 대한 수요도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200만 달러 이상인 콘도 195채가 거래됐으며, 이 중 두 채는 천만 달러가 넘는 초호화 콘도였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독도의 역사에 대해 미국 낙스 전 회장과 한국 교사 등은 국경의 유래와 5천 년 역사에 대해 참석자 100여 명에게 강연했습니다. 이날 진행을 맡은 김주영과 김수민 양은 독도가 우리의 땅이라고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일본과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바른 지식을 배우고 이를 잊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역사를 배우는 것은 또 다른 희망을 찾는 길이라고 전한 협회는 향후 나의 꿈 에세의 발표 대회와 교사연수, 정기총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온타리오즈 노스옥에서 트위터 선으로 유명한 바이올린 개인교사가 어린 여제자 성군대 혐의로 교사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올해 59세인 구이선은 지난 5월부터 이달까지 5개월 동안 5세인 여하를 상대로 수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10건의 성적 접촉과 성추행 등 20건의 성범죄 혐의로 선에 기소한 경찰은 사건의 수사 중이라며 이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선인 셰포드 예비뉴스트와 레슬리 스튬스에 있는 자택에서 아이들을 지도해 왔습니다. 전국의 각 주 정부가 코로나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토엔데믹을 크게 우려하며 올겨울 독감 접종을 적극 독려하고 있습니다. 온테리오주는 이번 달 시니어와 면역력이 약한 환자 등 취약계층에 먼저 접종해주고 다음 달부터 모든 온주민을 대상으로 독감 백신을 접종해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가정이와 보건소 이외에 셰퍼스와 렉살 등에서 독감 주사를 맞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는 시니어와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일부 취약계층에만 무료 주사를 제공해오던 예년과 달리 올해는 6개월 이상 모든 주민들에게 무료 독감 백신을 제공해준다며 가정이나 병원, 약국 등에 문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밖의 알버타주는 지난 월요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독감 백신 예약을 받고 있으며 온라인 예약이 안 되는 주민은 지역 약국이나 가정에게 문의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실내 모임 인원 제한을 해제합니다. 결혼식과 장례식 등의 실내 행사와 하키 경기 등 스포츠 이외에 콘서트장과 극장 등 모두 인원 제한 없이 운영할 수 있으며 단 12세 이상은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 제한에서만 입장이 허용되고 음식점과 술집도 한 테이블당 인원 제한이 모두 해제됩니다. 그러나 식당을 포함한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고 신규 확진자 증가로 방역수칙이 강화된 인테리어와 북부, 브레이저 밸리 동부 지역은 현행 규제 그대로 유지돼 인원이 제한됩니다. 한편 BC주에서는 어제 신규 확진자가 560명 늘고 5명이 추가 사망했습니다. 온태리오주 토론토 공립도서관이 대중교통 이용 시 필요한 프레스토 카드를 무료로 배포했습니다. 지금껏 프레스토 카드를 구매한 적이 없거나 구입이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 카드 비용인 6달러를 받지 않고 나눠주는 행사로 루스역 센트럴과 다운스뷰, 에글링턴 스퀘어 등 도심 52개의 지점에서 지난 5일부터 시작됐습니다. 도서관 측은 지금까지 배포된 카드 1만 8천 개를 포함해 준비된 수량이 소진될 때까지 나눠줄 예정이라며 카드를 받은 뒤엔 지하철역이나 온라인에서 요금을 충전해 사용하면 된다고 전했습니다.